안녕하세요. 질겨? 휘저지는데요? 이게 아닌가? 아니 뭐예요. 할 수밖에 다 침사를 시작한 건데. 안돼!!! 고꺽. 모양이 왜 이래? Hello Somos Cycles. 이 오늘 vamos a hacer tortillas! 정신차! C!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제 식찬입니다! 빅보스! 또르띠아! 또르띠아! 전통 또르띠아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제시찬! A! 또르띠아! C! B! C요? 저희는 B! B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A죠? A가 맞지 않아? 제시찬! 올라? 왜냐면 처음에 시작을 인사로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 아 오케이 저희는 올라가겠습니다 네 세계 기네스북 레코드에 등재된 가장 높은 또르띠아를 쓴 기록의 높이는 뭘까요? 또르띠아! B! 우린 A 하죠! A 하겠습니다! 운명에 맡겨! 예! 이게 나야! 또르띠아! 또르띠아! 헬로랑 할로랑 남았는데 헬로죠! 그럼 헬로로 가죠! 네 헬로로 하겠습니다! 근데 헬로가 가장 기본적이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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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로 반죽을 해야 돼? 뭐가 다른 걸까? 다 옥수수 가루긴 한데 파란색? 파란색? 또띠아가 파란색이야 아 근데 나 파란색 좋아해 맛있겠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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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5개 7개 A C 아니야? C B로 하겠습니다 3개 8개 아니야? 또르띠아! 7개 3개 1개 가루져 있는 하나가 괜찮아 괜찮아 이긴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요리만 잘하면 돼 맞긴 해 올라가 저번에 좋은 거였으니까 이번엔 헬로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이번엔 헬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잔색 잔 재시천 B 이건 B일 것 같아. A B일 것 같아. 나 진짜 많을 것 같아. 근데 인기 많긴 해. 이거 인기 많아. 저희는 우리 그대로 올라가자. 끝까지 올라가자. 끝까지 올라가자. 제발 철재 기술. 제발 나도 철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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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렇게 밀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좋아요. 제발. 장갑 어디로 가 장갑. 아 한 번 걸을 거야. 아 손으로 근데 이게 필요해. 손으로 눌러야 돼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네. 이게 제일 쉬운 거네. 이게 원래 그거야. 토끼야 프레스야. A 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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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신크로니자드 신크로니자드 C 푸푸사스 푸푸사스 빅푸스 비리아 에이 제시천 C 푸푸사스 토르티야 B 이랬는데 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혹시 오르지. C A A 야 이거지. 뭐야 뭐야.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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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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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늘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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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커야 되거든. 에이 진짜 A 진짜 A B 아니야? 괜찮아. 들어도 돼. 두 장 겹치면 더 맛있나봐. 저희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니 한국어야? 너네 뭐야? 저 영어요. 헌터팀 영어야? 우리 에스파뇨이야. 에스파뇨. 너희는 뭐야? 뭐겠어? 한국어야? 제 식찬 화이팅!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진짜 한국어 레시피 아니면 엄두가 안 나겠는데? 옥수수 가루를 큰 믹싱물에 넣어주세요. 근데 이거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많이 부어요. 진짜요? 모르겠다. 일단은 그냥 다 넣어볼까? 다 넣으면 안 돼. 일단 적당히 넣을까? 적당히 한번 넣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이건 아니고? 이거보다 많아도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일단 저희 레시피가 영어거든요? 아 근데 영어면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다가 이 친구로 넣으면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넣어야 되지? 약간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한 컵. 오 예스. 됐어 됐어. 나 여기 잘 멈춰진다. 근데 앞에 팀이 어떻게 했어?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네. 미숙하냐? 우린 이미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이 정도 했대. 오 근데 고소한 냄새 나. 오 고소한 냄새 나. 오 조금씩 되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 생각보다 이게 흡수가 엄청 마르네.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우리가 반죽을.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뭉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을 만드는 거 아닌가? 약간 묽은 것 같은데? 그죠? 어?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다 으깨지는데요 형? 저 잠깐 생각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조금 약간 뭔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복고 복고 아 복고. 근데 또렛이 형 원래 얼마네? 2만원은 되지 않을까? 야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어머니하고 또띠이가 반죽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게 한 개 분량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네. 어 네 좋아요. 퀴즈 없으면 절대 못 할 것 같아. 스테인어로 번역된 이 노래의 제목과 구간을 맞춰주세요. 스테인어로 번역된 이 노래의 제목과 구간을 맞춰주세요. 정답! 싸이커스 도깨비지. 뚝딱 나와라와라. 주문을 외워봐라. 여기 없다가 또 있고 있다가 또 없더라. 아 이건. 자. 반죽공 사이에 펼치지래요. 아 진짜로? 이렇게 해놓고? 아 그래요. 그거가 되나? 아 그러네. 그래야 이게 여기 안 붙네. 음. 와우. 아 역시. 역시.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팁은 다르네. 왼손 손가락 위에 반죽공을 올리고 중간을 눌러주세요. 중간을 눌러? 중간을 눌러? 아 이렇게. 이게 한 이 정도면 되나?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감이 안 잡혀. 이게 왔나? 세띠아 프레스로 누르기 전에 이 비닐 랩 시트 사이에 도우볼을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야 돼요. 손으로 살짝 누르고.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이걸 올리고. 음. 이거 그냥 올려도 돼요? 막 기름 같은 것도 없어요? 모르겠어. 꾹 눌러 꾹 눌러. 꽉 눌러 그냥. 하고? 그걸 그냥 하시면 어떡해요. 안 올리셨는데요? 그렇네요. 저기요. 아 저거 믿으세요. 저기요? 찢어지는데요? 저기요? 오~! 크레프의 꺼 여기서 Mystic's 9% 응 temporary 그럼 여기서는 다가야 되는 거죠? 좋아 저는 뱀 그니까. 눌러야 돼. 오, 좋아. 찢어지지만 않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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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맞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왜 이러지? 왜 건조하지, 이게? 자, 다 꽂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덮어서 완성. 조용히 보세요. 얼마큼 익어야 되는지 아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간에서 공기층이 생기면서 살짝 부풀어 올라야 되거든요. 내가 자꾸 뒤집어 그런가? 오,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올라.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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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얘네 나쁘지 않은데? 얘가 진짜 예쁘네. 안 좋겠다. 오늘 심사위원분들을 한번 모셔볼까요?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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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름은전자 Пол트 밤에 hola Chevron 엘리사 The Japanese Kurt- kite 1. 아매한 자식 벌써부터 침샤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 봐 아 이게 찢어 먹는 거네 뭐야 두 장으로 겹쳐져 있어 3. 아매한 자식 reveal 이게 된다고? 아니 우리 나쁘진 않았을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방법을 찾았잖아 첫째, 이 튀김... 맛있다고. 맛있다. 이제 마일을 비교해 곰 추가로 으아아아아아아아 이런 격창 밖에 없잖아! gracious, gracious! 자! 1. 아 부끄러워! 죄송해! 안해요? 생각보다 좀 동그랗다. 좀 동그랗다. 사실 시작했어요, 나은 크기가 많아. 그래서 팽이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 살짝 anders 그런데 바테마는 국물의 고태마의 맛은 아주 잘 기억이 나. 그래서 그것은 제 맛을 좋아해요. 이게 극찬이 된다고? 나 맛이 중요하다 그랬지. 고양이 맛이 나왔다고? 뭐야 부서지진 않는데? 야 왜 성보다 나쁘지 않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드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힘들어하셨어 그러니까 어려워하셨어 공간이 좀 닿으면 물을 좀 더 넣었을 때 그러나 모양은 괜찮은데 맛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게 프렌스에서 좋은 모양이 되었을 때 역시 내가 말했다! 진짜 물을 더 넣었어야 되나 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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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애찬아! 와, 출발합니다! 둘, 셋! 둘, 셋! 저희는 사이클스! 이 영상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